안녕하세요. 저희는 산업용 모션 제어기 및 티치펜던트를 판매하고 있는 다인큐브라는 회사의 김학민 주임입니다. 다음은 저희의 주력 제품인 모션 제어기 코아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모션 제어기인 코아콘은 로봇 제어기로써 고성능왕 코아텍스 A9 프로세서의 실시간 운영체제 및 로봇 제어 통합 소프트웨어인 코아콘을 탑재했습니다. 이덕해 마스터 플랫폼을 내장하여 다양한 이덕해 서버모터 드라이버 및 아이오 등을 실시간으로 제어 가능합니다. 로봇 모션 소프트웨어인 코아콘은 다양한 로봇, 델타, 스카라 또는 반도체 장비용 로봇 등 간단한 슬레이브의 설정과 조작만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유수 로봇 기업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전문 프로그램 개발자가 아니어도 간단한 교육만으로 쉽게 사용 가능합니다. 또한 여러 반도체 장비 및 디스플레이 고객사에서 사용함으로써 그 성능을 입증하였고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가 전 세계 여러 업체에 저희 제어기를 적용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. 이상 다인큐브의 김학민 주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